음 기준 20회 기준에서 20회 기준 750회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보면 어 20회 기준 730회면 710회죠 730회면 710회니까 710회죠 710회 750회니까 50회니까 뭐 해봐야 되겠지 뭐 740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수 정도는 나오더라구요 한수 두수 예 최근에 보니까 730회 예 보니까 710회 보니까 730회 주수가 나왔어요 710회 거 보니까 4번하고 10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790회 690회를 보니까 어디겠어요 700회죠 700회를 보니까 색이 나왔습니다 24번 25번 33번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20회 기준 750회 기준을 했을 때 이제 740회를 잘 보면 되겠죠 예 740회를 좀 잘 봐 보자 잘 예 당수를 좀 잘 봐 보자 보자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건 뭐 뭐 데이터니까 예 데이터니까 그리고 690회를 보니 예 790회 690회를 보면은 물이 어디 봐야겠습니까 670회를 봐야겠죠 그 690회는 예 증명 다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에 다시 한번 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730회 710회 710회 310회, 690회, 670회, 670회, 650회 여기까지만 이따 볼게요 최근이니까 그래서 740... 710회에 4번 10번 4번 10번 나왔고 그 다음에 690회에는 2, 4, 2, 5, 3, 4 나왔어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690회에는 600... 예, 그 다음에 25번 하나 나왔어요, 25번 690회 예, 하나 나왔고 그러면 여기는 670회는 11하고 41 예, 이렇게 40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690회는 31번 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회에 넘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당수는 나오더라 최근에 음, 잘 봐야 되겠죠 당수는 나오더라 예,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수는 나오더라 그래서 740회에 예, 보니까 어... 740회 당첨번호가 뭘까요? 아, 740회란다 730회에 당첨번호가 4번 10번 14번 15번 18번 21번입니다 예 이렇게, 이 번호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 번호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몇 개가 2월이 될까 그쵸? 한 730회에는 음, 두 개가 2월 됐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710회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